왜냐하면 과거 김세현 나갈 때는 이미 예측 가능했었는데 어제 박인숙 의원이 탈당한 것은 전혀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아침에 당 모임에 사회까지 봤다고 그러는데. 당의 영어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주최해서 당의 원내대표 회의장에서 사회보고 유승민 대표 저 정책위 의장 모두가 다 같이 토론회를 했었는데 그 끝나자마자 점심시간에 갑자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어제 밤에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본인이 뭐 지역에서의 여러 압박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지역마다 약간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 저만 해도 서울에서 가장 야성이 강한 관악이라는 지역이 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들 정치인들 본인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대다수 과거에 쭉 보수정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만나니까 아무래도 둘러싸이기를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당으로 빨리 통합해서 가라 합쳐져라. 저도 그런 요구들을 수도 없이 받았고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전반적인 그 지역의 유권자들의 판단은 어떠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우리가 새롭게 이제 또 함께해야 될 젊은 층의 이런 청년층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은 거죠. 그 의견들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에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항복하고 들어가서 하나로 가야 된다. 이런 것만 들리니까 그런 프레셔가 좀 있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이제 그렇지 않은 목소리도 육군자들도 있다. 이런 이야기이시네요. 저는 뭐 어쨌든 정치가 저는 뭐 굉장히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고 지금 실제로 자유한국당 과거 보수의 적통이라고 했던 자유한국당이 지난 탄핵 국면에서 이렇게 망가지면서 그 지지층들이 굉장히 이탈돼 있고 어디 갈 데가 없는 그런 떠있는 부동층으로 지금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좀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 세력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면 보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우리 관악에는 호남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접촉하는 좀 이렇게 호남인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개혁적인 사람은 아니고 진보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좀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통합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한번 보여달라라고 보여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기대와 희망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서 단순히 기계적인 1대1 통합이 아니라 좀 새로운 외부 정치 세력들과 같이 그래서 새로운 신당을 출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저는 또 이것도 굉장히 큰 새로운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일단 후자의 말씀하신 외부의 새로운 재산 세력이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보수 진영이라는 것이 시민사회 단체 활동이 왕성한 것도 아니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 보수 정치권에서 좀 물러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의미한 정치 세력화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언론의 의견은 정의화 의장으로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직접 컨택을 해서 의견을 나눠본 바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직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접촉은 하고 새롭게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합당하는 과정에서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맡아달라든지 아니면 발기인으로 같이 하자든지 이런 이야기는 아직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런 세력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다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리스트업에 있는 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양당의 대표들이 뭐 주내 발표를 하게 되면 그분들을 바로 직접 양당 대표들이 좀 모셔야 될 테니까 좀 신속하게 좀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하고요. 또 그 외에 또 중요한 것은 그 밑을 바치고 있는 전문가 그룹 그리고 또 우리 이번에 이제 새로운 정당은 젊은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 젊다는 것이 당연히 저는 지금 또 취지도 잡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소위 지금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좀 수구적인 모습도 있지만 낡고 좀 노해한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뛰어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도 좀 젊어야 되고 생각도 젊고 우리의 행동도 좀 젊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의 상징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있으면 우리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쭉 저희가 리스트업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담겨있는 정강정책 안에는요.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6.4선언이나 6.15 공동선언 뭐 이런 것들 14선언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 정강정책에 담겨 있는데 국민의당은 그것을 이어받아 승계의 개념이 좀 있고요. 저희는 그것을 존중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 바른정당에도 그게 있습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명시 5.18 부터 다 지금 정강정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개를 똑같이 어느 정당의 것인지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제3자에게 보여주면 잘 모를 정도로 내용들이 이렇게 흡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왜냐하면 창당할 때 제가 주체가 돼서 했기 때문에 그때 고민했던 점은 정권에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과거 정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대북 정책들도 존중받아 마땅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잘 구현 현실에 맞게 발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하고 시대에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기본적인 유연한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햇볕 정책을 과거 우리가 10년 전에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서 단순히 볼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남북관계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와서 현실에 맞출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유승민, 안철수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이제 다만 지금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호남의 중진 의원들 특히 박 전 대표로 상징되고 있는 그 햇볕 정책 그분들의 생각은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하지만 그분들은 또 통합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의당에서 그 프로세스가 종결되어지면 그분들은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통합의 주체들로 봐서는 저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핵 미사일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조차도 무조건적인 대화와 타협만을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압박과 제자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한 목소리만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전혀 햇볕 정책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했던 햇볕 정책처럼 북한과 우리가 소통하고 교류하자 이렇게 말은 주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햇볕 정책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정책으로 과거의 햇볕 정책을 들여다보자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전달되는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저희가 그걸 정면돌파한다고 토론회에 붙이다 보니까 생각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으니까 일부 또 원외위원장들끼리 일부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대표도 과거에 김동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때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자신의 생각과 99%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햇볕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 시점 2018년도에서 남북관계의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보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현재 통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는 전혀 이견이 없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저는요. 통합의 시너지하고 확장성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만들어진 정당에서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국민들한테 그 비전과 가치와 정책을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의원 수만을 갖고 정당의 크기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당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민적 지지 그리고 정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유형적 재산 말고 무용적 재산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김동철 대표가 지금 우리 바른 정당의 의원 수가 작다고 흡수 통합을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러면 지금 앞서 말씀하신 신선합당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A라는 정당 B라는 정당이 합쳐져서 이름만 바꿔서 그냥 선관이 등록하면 그것이 정당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선합당 방식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3지대에 새로운 정당을 출현시켜서 같이 공동의 힘으로 또 외부 세력과 같이 만들자는 그런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합당이라는 방식의 그냥 단순히 단순 통합을 얘기한다면 그건 통합을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통합된 신당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바른 정당이 작년 1월 24일에 창당할 때 초기에 굉장히 국민적 관심과 또 탄핵 국면 속에서의 어떤 반작용으로 지지도가 한 18%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초기 리더십이 부재되고 흔들리면서 또 구성원들 간에 여러 가지 정책적 이견들이 발생하면서 기대치가 떨어졌고 그것이 5, 6%로 추락하면서 그 이후로 회복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단순히 안철수, 유승민의 어떤 정치적 이선 후퇴나 무슨 백의정부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출연되는 그 신당의 리더십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 통합을 하려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는 당내의 여러 가지 역학관계 속에서 본인이 그것을 승부수로 던진 것 같고요. 유승민 대표의 경우는 이 통합을 잘 성공적으로 이뤄내야 되고 또 통합된 정당이 적어도 지방선거까지 어떻게 치러낼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통합된 정당의 구성원들끼리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을 누가 할 수 있는지 과연 유승민, 안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는다면 그것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어떤 물리적 교체만을 요구해서 교체한다고 돼서 통합신당이 제대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우리가 고려해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한국당과의 보수통합을 얘기한 것은요. 우리 바른정당이 가지고 있는 원칙과 그 가치 이런 부분들을 다 무에서 통합만을 위한 통합을 하겠다고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적어도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국민의당이 만약에 흡수통합을 바른정당은 들어와라 개별입당에서 라고 하면 못하는 거죠. 그건 통합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중단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독자생존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당대당 통합의 새로운 어떤 시도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다소 수부적인 모습들을 벗어나서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아젠다를 고려하면서 통합을 하자라고 하면 저는 지금이라도 못할 이유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홍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저 오신한이가 하나 개별입당해서 저 체제를 무너뜨리고 바꿀 수 있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소위 김부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처음에 한 13명이 갔고 9명이 가고 한 명, 한 명이 갔는데 그분들이 간다고 해서 저게 완전히 국민들한테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준다거나 실제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굉장히 요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이 바뀌지 않는 한은 아니면 이 당이 모든 것들을 다 해체하고 내려놓지 않는 한은 우리가 바른 정당을 창당할 때 그걸 주장했었거든요. 사실은 친박 청산에 대한 부분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당의 기득권을 내려놓자 그리고 무에서부터 다시 만들어야지만이 그나마 국민들한테 우리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관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의 통합을 얘기한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양쪽의 창구 채널에서 논의를 해봤으나 자유한국당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진전이 안 된다. 이렇게 된 것이고 국민의당과의 통합은 지금 그런 논의 연장선상에서 저는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저는 지방선거는 죽는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죽는 길이란 게 한국당이 죽는 길이라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현재의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지지도를 뛰어넘는 수준은 사실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제3정당이 출연됐을 때 이 경쟁기도 속에서 저는 충분히 수도권 중심에서 제3정당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길 가능한 승부연대 없이?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자유한국당이 급격하게 붕괴될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에 수도권 중심으로. 그다음에는 총선, 대선으로 또 가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제 기대고 희망이고 또 그렇게 해야 결과적으로 방향성을 선회해서 새로운 어떤 정계개편의 논의가 될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은 새롭게 재편되려고 하는 보수, 개혁적 보수 어떤 명칭이 붙더라도 거기에 조금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방선거가 어떤 프레임 속에서 선거가 치러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이 현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먹힐 수 있다면 민주당 대 반 야당의 1대1 구도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프레임이 아니라면 저는 그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차라리 우리가 장긴 안목을 통해서 야당 교체를 주장하고 국민들께 호소 속에서 실질적인 1대1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야당을 대체해달라. 그리고 야당이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 프레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1대1 구도로 만드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 가면 오히려 지금의 제1야당인 한국당과의 경쟁 구도가 될 테니까 조금은 이상한 선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저희는 긴 호흡으로 간다면 저는 오히려 야당 교체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도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초기에 기대보다 기대도 많아졌는데 지금 통합이 기계적으로 국내 당하고 바른정당 통합이 되는 거냐 마는 거냐 아니면 또 바른정당에 누가 나가는 거냐 마는 거냐 또 박지원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어떤 그런 쪽에만 관심이 지금 보통 쏠려 있어서 저희도 전혀 안타깝고 힘든 상황인데요. 사실은 유승민 안철수가 중심이 돼서 그럼 어떤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무엇을 할 건데 국민들한테는 지금과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양 극단에 있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모습에서 염증을 느낀 그 지지층들에게 무엇을 어떤 정책이나 비전이나 가치를 보여줄 건데 이것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지금 여태까지는 그것이 안 된 거죠. 저는... 수순에서 그걸 좀 먼저 해서 좋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것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게 두 명이 빨리 서야 된다. 서서 그것을 제시하고 둘이는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한 노력들로 국민들께 비춰져야 단순히 여기 지지고 복구하는 이런 통합의 문제가 좀 2차적인 문제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더불어서 가장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 부분이거든요. 어찌 보면 적폐청산의 가장 큰 중심의 대상이 검찰이었거든요. 과거 선거 과정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정부를 잡아놓고 보니까 그 적폐를 청산하려면 누굴 가지고 해야 됩니까 저는 검찰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선후가 지금 뒤바뀐 상황인데 어찌 보면 더 정말 뚜렷한 깨끗한 정부를 표방한다면 검찰개혁을 먼저 이뤄낸 다음에 그 손으로 적폐청산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일부 저는 검찰과 타협했다 의지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특히 제가 법사위... 파일팬 부분들은 뭐죠? 일단은 처음에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검경수사권 분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과제위원회에서 국정과제 과제를 선정할 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분리됐죠.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한 걸 보면 특수분야, 경제나 금융 분야는 검찰이 그대로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꼴이 된 겁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논의했던 검경수사권 분리하고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낸 법안은 그 1차적인 모든 수사권의 권한을 경찰로 이관하는 거예요. 그것이... 특수부도? 그렇죠. 특수부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1차적인 모든 수사를 그렇게 하고 그리고 검찰의 경우는 본연의 임무인 기소와 기소 유지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필요한 보안수사를 요구하고 그리고... 그럼 혹시 법안 낸 데에서 영장은 영장 청구권의 문제는 헌법적 사항인데요. 저는 그것이 지금이라도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직접 수사를 하는 게 있어서 영장 청구권은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우리가 호주나 뉴질랜드의 경우는요. 경찰 검사가 있습니다. 경찰 조직 안에 검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간단한 여러 가지 영장 청구나 기소나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도에서도 의지만 있으면 법률을 좀 바꿔서 가능합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수처를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공수처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검찰 영역에서의 검사가 아닌 새로운 영역의 검사를 이미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경찰 내에 검사가 없습니까? 법조인들,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굉장히 새로운 실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검찰이 경찰을 하위 조직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모든 수사는 검찰은 잘 못한다. 이런 특수 분야, 잘하는 분야는 검찰만이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선민의식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검찰은 잘했냐. 이것이 제도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부합하게 잘할 수 있도록 또 다른 틀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검찰에 한 6, 7천명 정도 되는 조사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사를 경찰에서 받고 검찰에 가면 검찰 지휘하에 또 조사관들 조사를 또 받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이중적 구조에 놓여 있는 거죠. 왜 수사를 두 번에 받으면서 경찰의 조사 내용은 재판에서 전부 부인되면 아무런 증거능력이 없는 이런 형태로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검찰은 이런 막강한 불필요한 권력들을 기소수사권을 다 갖고 있고 또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똑같은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조직을 만들어서 견제하게끔 하는지 공수처 말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공수처.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에는 검경수사권 분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늘 얘기했던 게 공수처에만 몰두하지 말고 검경수사권 분리조정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의지를 갖고 투트랙으로 가라.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녹아날 수 있는데 모든 검찰개혁의 마지막 종착점은 공수처인양 그것을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그러다가 적폐청산에 대한 검찰과의 어떤 연결고리 속에서 조금 다소 후퇴한 검찰개혁안을 낸 것이다. 권력구조개혁안을 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지적은 별로 없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인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경찰을 지금 12만 명 구조에 있는 경찰을 다 신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 수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수사하고 일반 경찰을 분리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 현재도 한 12,000명 정도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더 컴팩트하게 또 아주 능력을 고향시키는 수준 속에서 해서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같이 병행해야 되고 지금도 수사는 그냥 10% 쓰였네요. 그렇습니다. 수사 인력은 그렇게 좀 한정돼 있습니다. 일반 교통경찰들이 수사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전체 인력이 의견까지 포함해서 한 14만 명 되는데 수사만 하고 있는 수사 인력은 또 한정된 자원이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숫자인 거죠. 그리고 또 검찰이 조사관들도 지금 한 6, 7,000명 정도 되니까 이것이 다 합쳐지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되죠. 대공수사권 말씀드리도 아직 못했는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저는 좀 특수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것이 과거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또 무슨 잘못된 예를 들어 특할비 사용이나 이런 문제들은 대공수사 때문에 발생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본연의 임무가 국정원의 임무가 대공수사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을 경찰에 이관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또 정치적 다른 어떤 해석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것은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이 제대로 갔대. 국정원이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는 엄단을 하고 새롭게 개혁해야 된다. 이것은 동의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가 이것을 왜 주도해서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검찰개혁은 사실은 법무부가 지금도 충분히 하고 있고요. 또 국정원개혁은 또 국정원 내부에서 분명히 시스템이 있잖아요. 큰 틀에서의 청와대와 조율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발표 자체를 모든 걸 청와대가 하고 청와대만 보이고 그건 대통령이 공약하고도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청와대의 모든 수석실을 줄이고 안보실도 결국에는 밑에 급으로 내리겠다고 했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하고 있는 행태하고는 좀 배치된다. 지금 사실은 모든 것이 대통령의 인사권에서부터 검찰을 장악하고 경찰도 만약에 권력을 이관했을 때 경찰은 또 청와대가 장악하면 어떡하냐. 마찬가지 논리로 있거든요. 공수처장을 청와대가 다 임명하고 장악하면 마찬가지 아니냐. 그 권력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찌 보면 그 핵심은 정치 권력에서부터 독립 정치 권력이 그런 유혹에서부터 정말 깨끗하고 벗어나서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만들고 그런 것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 중요한 문제죠. 국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 다뤄지겠네요. 다뤄지는데 또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또 과거에 야당이 했던 말을 좀 번복해서 이게 상권분립 원칙에서 대통령의 인명권에 속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다 어떻게 배제하냐. 이게 맞냐. 이런 어떤 주장들을 또 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좀 합리적인 야당이 되고 싶은 게 욕심이고요. 또 그래야만 대한민국을 우리가 함께 국정운영의 양축으로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과거에 그냥 인연 프레임 속에서 갈등과 분열 조장하는 이런 정치는 이제 국민들께 외면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문재인 정부가 지금 탄핵 국면에서 조기 대선을 통해서 출범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너무나 준비가 좀 덜 돼 있다. 너무 어설프고 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이념에 너무 꽉 막혀 있어서 국민들과는 소통한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의 강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을 그 방향으로 내놓고 내놓은 다음에 국민적 민심이 굉장히 거스르게 되면 다시 거둬들이는 시기에 국민적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지금의 어떤 우왕좌왕, 갈팡지팡, 그리고 대책 없는 이런 정부의 모습은 저는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그거는 공약으로써 저희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도 그런 공약을 냈습니다. 알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해보니까 현장하고 안 맞고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굉장히 큰 충격이 있다 시장에. 수정하는 게 유연한 정부죠. 그리고 국민을 바라는, 국민을 위하는 정부고요. 그것이 내가 목표를 세워놨으니까 무조건 간다? 유승민 의원은 행사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기도 그런 공약을 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 그것은 나는 후회한다. 그리고 조금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으로서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아니고 또한 무슨 카드 수수료 인하나 임대료 상승을 완화하는 이런 부분들도 아닙니다. 내년에 있을 2차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그 압박이나 부담이 같이 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 즈음에서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해야 지금 1년을 버티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보안책으로 세결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임대료 상승은 여지껏 서민들이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는 아우성이에요. 그건 임대료 상승 문제는 별개 문제고 그것도 해결을 해야 될 문제죠. 카드 수수료가 매 정권마다 인하 요구가 없었나요? 그것이 왜 최저임금의 지금 인상폭행에 대체하면서 대안으로 될 수 있냐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발상이죠. 이건 이거대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최저임금은 급격한 최저임금을 위해서 지금 시장이 지금 실업률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은 자기의 영업을 폐쇄해야 되는 이런, 폐업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공약을 실제 국정에 실현하는 데는 완급 조절을 하고 현실에 맞춰서 봐야 된다. 그 빠른 판단을 하고 또 정부가 과거 후보일 때의 많은 정보나 또 정책이나 어떤 서포터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정부의 핵심에서 대통령은 그런 것들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많은 정보 속에서 판단을 빨리 하셔야죠.